저요, 데이지 선장! 라임 타임 타운에 온 걸 환영해! 이쪽이야! 우와, 이거 정말 신기했다! 하나, 둘, 셋, 넷! 태킹 코그는 러큰돌, 고양이 러큰돌 천재야! 짜자자잔! 잘 있었나, 양들? 우리 라임 타임 타운 기사들이다! 자, 이제 우리의 다음 인물을 시작할 차례야! 쇼타임입니다! 구조를 하고 용을 잡고 말 타고 달려 라임 타운의 최고의 기사 누구일까? 와, 엄청나게 크시네요! 내가 태워줄 테니 같이 갈래? 야호, 우리가 날고 있어! 라임 타임 타운 선이야! 호! 호!ji! 그래? 우리가 훌륭한 팁이긴 하지 나중에 만나요! 가자, 신나는 라임 타임 타운! 쿠키 와, 친구 너무 멋져 better!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